아까 그거 조디악은 진짜 좀 소름돋아는데 이거 좀 별로... 왜 자꾸 FUCK같이 말해요? 하하핳 아니 진짜... 또 시발같이 또 시발놈같이 또 FUCK같이 엿같이 말하는거 봐 시발새끼가 노래 다 시켜놓고 시발놈이 모두가 따라만 가기도 바쁘 바쁘러 먹고 살기도 바쁘 바쁜 놈들의 백불 애픈 놈들이 너무나 많고 나쁜 놈들이 시키는 그대로 따라만 갔다가 모두가 저택을 막고 좌회전 오고 노회전 난 앞으로만간 호나우돈 무회전 키처럼 흔들림이 없지 꾸꾸까까 알겠습니다 제가 방장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딩고스끄르르르르르 디스 박박 카칭팍 박새끼야 끄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륵 나도 저 사람한테 말 못 보겠어요 부랄거려 자꾸 끄르르르 우리 인철당님 예예 반갑습니다 끄르륵! 우리 인철나움님 예예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세요? 아 저 캘리포니아 살고 있는 아 몇 살이세요? 예 23 한국어로 해주세요 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I'm sorry 23살? 예 아 이건다! 칭찬을 해주세요 알아들은 거에 대해서 왓츠앱 왓츠앱 맨 그러면 칭찬 감사하고 바로 한 번 노래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잘 못해요 아 편하신 거 하시면 돼요 전 힙합 only when 알겠습니다 랩퍼신가본데요 랩퍼? 예 끄르륵! I'm sorry I'm sorry 마이소 마이 음 두개 자 어 하나의 자 아 윤태훈 히그 파악! 왓다 어 trust 어디서 왔냐 whoa 여기저기 내 파피는 혜킨 메이쿠 여기저기 수근데 이로쿵 저로쿵 그래서 캘리포니아 왔어요 근데 한국어로 말하는데 왜 다 알아들어 유 샤라 파크 유 사아 유 사아 I'm very tired 유 사아 유 영어 레벨 유 샤라 유 샤라 마이 그랜드 파트는 언더테이크 유 유 유 유 유 언더테이크 맨 할아버지가 언더테이크 예 마이 할아버지가 언더테이크에요 아 집이 부자네 저 건들면 초크슬램 건들면 큰일나구나 예 너무 룸 사일런스에요 룸 디스 룸 사일런스 룸 사일런스에요 너무 시 리어스에요 뭐 룸 룸 사일런스? Shut up Fuck you You suck You suck You fucking idiot You very You fucking You face is Fucking discus Fucking disgusting song Fuck Fuck Please Shut up Please Shut up Please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Fucking get out of here Fuck Oh This song is very garbage song Fucking Disgusting song Oh My ears Fuck Fuck Mosquito Mosquito My house 없어요 네 제가 다 죽였어요 자 킬 킬 킬 아 아 아 아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래 고객님 악 음리 ответ 하하하하하하 어우 예 숨 마실나네 정의 무과 백두산이 마르고 잘 초록을 죄송한데 흑인 말고 R&B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흑인이 R&B를 하는데요 아 그런가요? 왜 노래하는 데 막으세요? 아 죄송해요 존나 팍같이 네 제가 개인적으로 존나 팍같이 왜 막으시는 거예요? 네? 뭐 뭣같이요? 존나 팍같이 아니 제가 해보세요 샴님 샴님 R&B 잘하고 싶어요? 네 오케이 저 교포 출신 흑인들한테 배웠어요 흑인들한테 예 제가 저 저 제 친구 중에 그레기라는 친구가 저렇게 불렀는데 저 새끼는 쓰레기 새끼예요 예 쓰레기 내려주세요 제가 그 포티랑 양다를 좋아하는데 혹시 두 노래하는 거 있으세요? 아 40 40 I got it 40 I like young dial 크흐흐흐흫 흫 조나 팍같이 왜 웃으세요? 조나 야깍이 왜 웃으세요? 응 바람 좋으셔서요 오케이 난리 포티 어떤 곡 한 번 불러볼까요? 난리 노래를 좀 괜찮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 한 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르려고 했는데 존나 엿같이 존나 팍같이 왜 자꾸 껴드세요? 예?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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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봅시다. 짜증나네. 닥치세요. 진짜 죄송합니다. 주둥이 싹하게 팍 때릴 수도 없고. 내 맘은 항상 너뿐이야 baby I cry to you 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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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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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back to me R&B에요? 와 잘하시는데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인천나오님. 뭘요? 저 R&B 약간 진짜 그렇게 가성 막 넘나들면서 배우고 싶거든요. 오케이 가성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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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E 나한테 니메 할 때는 이거거든요? 닥쳐 이 미친녀나 아 뭐예요? 저 크레이지걸 누구예요? 그 양달 미안해 혹시 아세요? 미안해 알죠 제가 그 하이라이트 부분에 약간 가성 이렇게 막 넘나드는 걸 하고 싶은데 간지나잖아요 여자 앞에서 부르면 음 그죠 여자들이 좋아하는 가성이죠 네 그거를 제가 못하겠어서 그러는데 혹시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오케이 잘들어 미안해 더는 널 바라보지 않아 미안해 더는 나 오해하지 않아 다시 널 마주할 그 순간에도 널 사랑하지 않아 말할 수 있어 이거 좀 별로인데요 뭐라고요 이거 일로 하면 아까 그거 조디악은 진짜 좀 소름돋아 하는데 이거 좀 별로 왜 자꾸 fuck같이 말해요 아니 진짜 또 시발같이 또 시발롬같이 또 fuck같이 옆같이 말하는 거 봐 시발새끼가 노래 다 시켜놓고 시발롬이 개새끼 아니 팔로발롬이 튀깃 수고하세요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 개새끼 모두가 따라만 가기도 바빠 바빠도 먹고 살기도 바빠 바쁜 놈들의 백불 애픈 놈들이 너무나 많고 나쁜 놈들이 시키는 그대로 따라만 갔다가 모두가 좋다고 막고 좌해 너고 노해전 난 앞으로만 가 호나우도 무해전 키 처럼 흔들림이 없지 딩고스 끄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디스 팍팍 카칽팍팍팍팍새끼야 난 앞으로만 가 호나우도 무해전 키 처럼 흔들림이 없지 딩고스 끄르르르르르르르 디스 팍팍 카칑팍팍팍팍새끼야 됐어